네 안녕하십니까 영어항사 김지진입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2015학년도 6월에서요 41번부터 42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자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요 자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why does that happen? 그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 we tend to answer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근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건데 자 if we know the answer 만약에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대답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경향이 있다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after 어쨌든 결국에는 it is efficient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우리가 대답을 한 거에 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준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뒤에 보시면 another person 만약에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물어봤는데 자 we provide 우리가 지금 정답을 제공하는 겁니다 to the question 이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을 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it is usually a win-win 여러분 우리가 win-win이라는 거는 이 상대편의 a와 그리고 b 인물이 전부 다 모두에게 좋은 거니까요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이 정답을 아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고 나는 바로 정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뒤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problem with this 근데 이것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나봐요 자 문제가 뭐냐면 대절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 직접적인 접근법이라는 게 있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질문을 해주면 뭐 이거 이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던 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can have an unintended 자 의도되어지지 않았었던 consequences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자 뒤에 보시면 의도치 않았었던 이 결과가 뭐냐면 the loss of confidence 이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답니다 자 누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냥 이거야 라고 대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물어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뭔가 어 뭔가 내가 잘못 물어봤나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 문장해 보시면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 question wanted for 자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뭘 원하는 거냐면 for 어떠한 설명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어보는 사람이 받았었다라는 것은 오직 그냥 어떠한 statement 어떠한 사실의 진술만 받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한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원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는 그냥 이거야 라고 말해버린다면 그냥 팩트만 딱 얘기해준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문장에 맞아 보겠습니다 자 뒤에 문장에 보시면 자 why does oil flood on the top of the water in a glass? 그러면 우리가 자 왜 기름이 지금 물 위에 뜨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바로 Relative Dancer의 어떤 상대성의 밀도 때문에 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what causes climate change? 어떤 것이 기후반화를 갖고 올 거니?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뭔가 증가되어진 CO2 때문이야 대기 중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why does the ocean have ties? 왜 우리가 이 바다에 조수라는 게 있느냐? 라고 물어보신다면 The moon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대답을 주고 어큐이 정확하고 그리고 뭔가 사실적인 이러한 정답을 주는 것이라는 건 아마도 뭐처럼 보일 수 있을 거냐면 To solve the problem 이 문제를 그냥 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부터 봤을 때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swer 대답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네가 물어봤으니까 나는 대답을 한 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In reality 현실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뭐 할 수 있을 거냐면 It can shut the asker down 물어보는 사람을 shut down 뭔가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A statement of the fact 이 팩트의 진술이라는 건데요 이 진술이라는 건 With no other context 어떠한 다른 문맥도 없는 그냥 이러한 사실만 내가 얘기해준다라는 건 Puts the burden on the asker 내가 물어본 사람에게 뭔가 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힘들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슨 짐일 거냐면 To take the next step 그 다음에 내가 단계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대답만 딱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만약에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If is not familiar with the relative density or CO2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까 누가 뭐가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밀도 때문에 아니면 그냥 CO2 때문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었던 상대적인 밀도나 CO2를 지금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그나 이 여자는 It's likely to move on rather 이 여자는 그냥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ask a follow-up question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proper related ideas 그 연관되어진 아이디어를 내가 뭔가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Any half of the becoming of a customer 부터 여러분 아이디어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떠한 희망이 있는데 이 되는 거의 희망입니다 A customer of that idea 그 아이디어에 손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라는 게 지금 사라진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그쵸? 자 뒤에 보시면 This is a failure 이거는 실패라는 건데요 어떠한 형태를 가진 실패일 거냐면 Of a lost opportunity 뭔가 잃어버려진 기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비록 뭐 모을지라도 이 직접적인 정답들은요 are often 보통은 필요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well placed 뭔가 잘 자리가 잡혀더라면 적절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They do not work universally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내가 뭔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a skilled 그래서 되게 숙련이 있는 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숙련적으로 설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자 배우는 건데 뭘 배울 거냐면 To see the intent 어떠한 의도를 보는 걸 아마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봤으면 이거 이래서 그런 거야 너 이거 모르는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치? 자 어떤 의도일 거냐면 Behind the question 이 질문을 한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formulate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답을요 근데 어떠한 정답일 거냐면 The focus is on 어디다 집중할 수 있는데요 어디 집중할 거냐면 Understanding instead of 자 뭐 대신에 이해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정답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랑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제목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자 give simple answers 정답을 그냥 간단하게 줘라 라는 건 여기서 알맞은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 오시면 How can we ask questions properly?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될까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과학적인 사실들이라는 건 자 물어보는 사람에 필요한 게 과학적인 팩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힘들겠죠 4번에 보시면 정확한 정답들이라는 건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한 정답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Why is giving direct answers problematic?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정답을 주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답의 질문은 정답은 5번이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빈칸에 들어가 있는 걸 찾는 건데 일단 저희가 문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얘는 efficiency라고 해서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에는 뭔가 다양성 3번에는 유창성 4번에는 privacy 뭔가 사생활 아니면 5번은 안 했을 때 뭔가 정직함이라고 들어가시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에 빈칸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치? 마지막에 빈칸에 보시면 뭐 하는 것 대신에 숙련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효율성보다는 그냥 이해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셔서요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 효율성이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